인공신경망의 핵심 알고리즘인 오차역전파법에 대해서 우리 인공지능기초수학 입문의 마지막 강의로 오차역전파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아까 두 번에 걸쳐서 설명드렸듯이 입력층과 은닉층, 히든 레이어 중간층이죠 우리가 이걸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아웃풋 레이어,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는 아까 벡터 x, 벡터 y로 이해하셨고 말씀드렸고 이 히든 레이어를 여기다가 a를 곱해서 y로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라고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 히든 레이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히든 레이어가 하나가 아니라 이게 여러 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개가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 과정을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입력각과 정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입력과 출력이 다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목적은 이 함수, 이 a를 찾는 것입니다 이 함수 a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w, i, j, 이 가중치들을 알아야지 이 가중치들로 이루어진 행렬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가중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임의로 가중치를 부여해놓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이 가중치를 조금씩 고쳐가면서 예측각과 또 미래에 알고 있는 정답 간의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가중치를 고쳐가면서 그래서 이 오차를 최소화시켜서 그래서 이 a를 우리가 이상적인 a를 구하는 이 과정이 바로 오차역 전파법입니다 이 오차역 전파법의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면 제가 이 알고리즘을 쉽게 쓰려고 거의 열 번을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보고 그리고 고쳐서 정리해놨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알고리즘을 읽으시면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들을 갖고 먼저 데이터 전철이라고 하는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클리닝 프리 프로세싱을 하고 나서 불필요한 것들 이상한 것들은 걸러내고 그 데이터셋을 학습 데이터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또 테스트 데이터로 나눈 다음에 보통의 경우는 원래 데이터의 한 80% 정도를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고 한 나머지 20% 정도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80% 정도 되는 학습 데이터로부터 입력과 관측 값, 측정 값을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입력해놓고 인공신경망의 가중치를 임의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렬과 활성화 함수를 일단 임의로 처음에 설정해놓고 이제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 입력층에서 학습 데이터의 신호를 받으면 미리 부여된 가중치를 주어서 그리고 또 계산 후 주어진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은닉층으로 전파되고 같은 방식으로 다음 층으로 전달될 신호가 계산되며 이런 식으로 은닉층들을 다 거쳐서 출력층에 해당하는 결과 예측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측 값과 또 관측 값 원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의 오차를 계산한 후에 이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그래디언 디슨트 메소 또 경사하강법을 적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중치를 이제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3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4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4번, 5번, 6번 과정을 다시 거치는 걸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그래서 오차를 충분히 최소화한 후에 이제 우리 행렬 A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그 모델 신경망 모델을 가지고 남겨준 테스트 데이터 20%를 가지고 활용해서 우리가 만든 신경망 모델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테스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확도가 높지 않으면 그러면 이 80% 데이터를 이제 점점 더 많이 쓰면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80%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적당하게 반, 4분의 1 또 8분의 1로 나눠서 여기 거, 여기 거, 여기 거, 여기 거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 보고 이게 부정확하면 더 나눠서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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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식으로 셀렉트해서 사용하고 그래도 부정확하면 이걸 훨씬 더 나누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들을 이 80% 테스트 데이터들을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합리적으로 골라서 테스트의 정확도를 계속 높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사용된 이 딥러닝에서 사용된 이 백 프로포켓의 수학적 이론을 간단히만 소개하면 이거는 기초과목에서 증명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 봐 여기 소개만 했습니다 여기에 에라를 계산하고 이 에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든 디슨트 메소드에서 본 알고리즘하고 똑같죠 이 경사강법에 쓰는 식으로 이 에타에 대해서 이 도함수 이걸 집어넣어서 계속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이런 과정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게 다변수 함수이므로 이 도함수, 이 편미분이 필요하게 되고 여러분은 기초에서는 파셜드리버티브 편미분은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변수가 여러 개가 되니까 이 다변수, 파셜드리버티브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출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오차가 나오게 되면 오차를 제곱해서 오차들을 한계를 넘어서면 그것을 계속 줄여가는 그래서 오차 역전법을 활용하면서 W, I, J를 계속 웨이트를 수정해 가면서 이제 A를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오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보시면 이 방정식이 이런 연립방정식 이 행렬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Y 이콜 A, X 같이 그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이 우리가 여러가지 계산들이 필요한게 이때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의 성질을 활용해서 도함수를 쉽게 구하고 또 체인 룰을 이용해서 이 도함 파셜드리버티브를 구하고 그리고 그래든 디슨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계속 오차를 업데이트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오차 역전법에 어떻게 가동되는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히든 레이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여러 개가 되면 우리가 그거를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이런 심층 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한 기계 학습 기법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